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사에서 37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오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오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족석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이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이수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닌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정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세리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톤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열두 번째 왕인 히스기아 때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남유다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약 8년 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북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많은 북이스라엘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한편 또 타 지역에 있던 이방인 주민들을 북이스라엘로 강제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들과 타 지역에서 온 주민들 사이에서 사마리아인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그 가난 일대의 나라들은 대부분이 아수르의 속곡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경우에는 히스기아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부터 사실 자발적으로 아수르를 섬기면서 조공을 바쳐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처럼 아수르를 더 의지했던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그의 아들인 히스기아는요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히스기아의 신실한 믿음은 우상척결로 이어지게 되는데 열한기하 18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히스기아는 오랫동안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의 저변에 깔려 있었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데, 그래서 제거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써 과거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뱀을 히스기아가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 노뱀은 무려 700년 전, 그때로부터 700년 전 추해굽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써 이후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남유다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이 노뱀을 섬겨 왔었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 내내까지 백성들이 간직해 왔었던 이 노뱀 우상을 히스기아는 과감하게 제거하였고 또 나아가 5절 말씀 이하로 보시면 히스기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상 숭배 하나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는데도 철저하게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왕의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저가 아수로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가 아수로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은 히스기아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하스왕 때부터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로에 의하여 제거되고 난 이상 지금은 남유다는 아수로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아가 갑자기 아수로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던 것은 다른 강대국으로 갈아타거나 또는 남유다의 군사력을 과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히스기아는 아수로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공을 바치는 이런 행위를 우상 숭배의 연장으로 보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이나 나라도 결코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바로 독립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의 이 같은 단호한 결단을 칭찬의 목록에 올려놓고요 또 이어지는 8절에서는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아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같이 히스기아의 신실한 믿음과 그가 받은 형통함은 오늘 우리에게 선한 도전을 주고 또 믿음의 본이 되기에 충분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히스기아가 누렸던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아가 왕이 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 아수로 왕 사네립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네립은 부기세라를 멸망시켰던 사르곤의 아들로서 아버지에 이어 이 사네립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목적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곧바로 진격하지 않고 지중해변을 따라서 남유다의 요새화된 모든 성읍들을 차례로 정복하면서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남서쪽 방향으로 40km 떨어진 이 라기스를 찍고 난 후에 점령하고 난 후에 다시 북진하여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유다의 46개 성읍들이 다 아수로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고요 수많은 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는 등 사실상 남유다의 전 국토가 아주 초토화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네립의 이런 야망,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나 혹은 전쟁의 끔찍한 참상보다 더 주목할 것이 뭐냐면 바로 전쟁의 원인입니다 사네립이 왜 아수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신공했는가 사실 그 원인은요 히스기아의 독립선언에 있었습니다 아하스왕 때부터 그 선조 때부터 꼬박꼬박 조공을 바쳐오던 남유다가 갑자기 독립을 선언하고 등을 돌리자 이를 괘씸하게 여기는 한편 다른 주변 나라들에게 남유다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자 사네립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신공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아의 독립선언은 그의 어떤 정치적인 야심이나 잔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나라도 섬기지 않겠다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히스기아의 아주 강력한 단호한 신앙 고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수로와 남유다의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맞겠습니까? 아수로 군대의 진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아의 어떤 신실한 믿음과 신앙 고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아수로 군대가 남유다의 전 국토를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할 때까지 하나님은 별다른 액션을 취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아와 남유다를 이런 크나큰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그건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아가 이루었던 신앙의 업적들을 앞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세웠던 우상들은 물론이고요 700년이 넓도록 백성들이 섬겨오던 애지중지해오던 그런 모세의 노뱀까지도 히스기아는 제거하면서 아주 뿌리 깊었던 그런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근절시켰고요 또 나아가 다른 율법들도 철저하게 지킴으로 다이카 같은 왕이라고 인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히스기아가 마주한 이 고난은요 이런 신앙의 승리와 업적들을 이루어낸 히스기아의 믿음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11기와 18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히스기아 왕 제14년에 아수리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아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리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리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아에게 내게 한지라 아수리의 군대 앞에서 남뉘다의 방어선이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지고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안하게 되자 여러분 히스기아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성경의 그에 대한 칭찬과는 다르게 히스기아는요 하나님을 이런 고난 가운데 바로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히스기아가 취했던 행동은 뭐였습니까? 아수리 왕이 사네립에게 항복하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그가 맥없이 아수리 왕에게 항복했던 이유는 뭡니까? 과거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때의 믿음이 당시에 히스기아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대신에 무엇이 히스기아 안에 가득했습니까? 아수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만 히스기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아는 사네립 앞에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고요 과거 자신이 신앙 고백을 담아 선포했었던 이 독립선언을 범죄 행위였다고 고백하면서 아수리 왕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사네립은 그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아는 아수리 왕에게 굴복하는 것도 모잘라서 그가 요구하는 이 은과 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부터 16절을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아가 이에 여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아가 여와의 성전 분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리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아가 어떻게 사네립이 요구한 은과 금을 마련해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성전의 보물과 왕궁 곳간을 탈탈 털어도 모자르게 되자 자신이 직접 입혔던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도 다 벗겨다가 아수리 왕에게 바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네립이 히스기아에게 요구했던 은과 금의 양은 히스기아가 감당할 수 없이 큰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아는 하나님의 것까지도 도적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잘 보시면 히스기아는요 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어떤 고민이나 갈등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렇게 해서라도 아수리 왕이 비율을 맞추고 그를 섬겨야 하는가? 이런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나 고민이 전혀 없이 히스기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아수리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아수리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건너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아를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겉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선이라 보시는 것처럼 히스기아는 최선을 다하여 용서를 구했고 사네립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용만 당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위호로부터 그는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생각의 뒤편에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과거의 승리와 간증의 수령에 빠져 있었던 히스기아를 빼내 주었고요 형편없이 전락되어 있었던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믿음의 회복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되고요 계속해서 고난의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체험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을 체험해 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30절부터 35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오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오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는 매즈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로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이수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말씀드렸듯이 아수로왕 사네립은 처음부터 남유다를 정복할 목적으로 군사를 일으켰었습니다 때문에 요새화 되어 있던 모든 남유다의 성업들을 파괴시키고 수많은 주민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사로잡는 등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지나지 않아 남유다에 남은 것이라고는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안에 갇혀있던 주민들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즉 아수로 군대는 남유다를 아주 철저하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절망적이고 피참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희승야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합니다 아수로의 위협으로부터 남유다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황량한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의 놀라운 회복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데 더 중요한 일은 이 모든 구원과 회복의 일을 하나님 홀로 하신다는 겁니다 32절과 35절 다시 보십니다 여러분 누가 아수로 군대의 칼과 창으로부터 남유다를 보호하고 지켜준답니까? 누가 구원한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꿔주신답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으로 남유다를 회복시키리라 다시 고쳐내리라 지금 하나님이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데 희승이 하나 백성들의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도 아니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승이하가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어쌓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의 군인들을 영원히 잠재우셨습니다 또한 전쟁을 일으킨 사네립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남유다를 완전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약속 또한 신속하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서 훗날 희승이하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나라의 부강함을 자랑할 만큼 뽐낼 만큼 하나님은 그 폐허였던 남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처럼 희승이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고요 이후 그의 체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희승이하와 같이 어떤 고난이나 실현을 당할 때 만날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유익들을 우리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희승이하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고난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정과 열심을 꼭 고난과 실현을 통하여서만 고난과 실현을 당해서만 체험해야 되는가? 고난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통로는 없을까? 이런 질문이 말씀을 준비한 내내 계속 제 머릿속에 맹돌았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 횟수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개인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고난의 유익 두 가지 유익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시선을 이사야 선제에게로 이끌어주셨는데 여러분 이사야는요 남유다의 선제였습니다 즉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은 남유다 사람이었던 이사야에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면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망하는 거고요 자칫하면 아수르 군사들에게 중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붙잡혀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사야는 히스기야와 동일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전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의 포위와 그런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다급하게 이사야를 찾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수르 군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종일간 이사야는 차분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동일한 모습 고난 중에서도 차분하고 담대했던 이사야와 같은 이 모습을 우리는 열한기야 육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열한기야 육장이 누가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을 선지했던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로서 그 당시에 아람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사력이 북이스라엘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성이 그만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청년은 아람의 군대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지만 엘리사는 이사야처럼 담담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선지로서 아람의 군대에게 포위당한 일은 엘리사에게 결코 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위험한 위기 앞에서도 엘리사가 평온함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11개의 6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네 여호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당시 엘리사는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완전 무장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미 그 자리에 포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열심을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의 군대를 아람의 군대가 천만이든 백만이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아수르의 군대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식이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이사야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어차하는 어떤 고남보다도 문제와 어려움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될 마주할 고난 가운데는 여러분 죄수가 없어서라거나 운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무의미한 고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목적을 이루어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열심을 아는 성도들은요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과 정신적인 그런 아픔을 괴로움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맥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차분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임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이 사는 날 동안에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